국토교통부가 경북 김천과 전북 전주 사이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.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. 김천 전주 간 철도 건설 사업 용역은 재작년 경북과 전북 등 철도 통관우선 지자체의 공동 건의와 주민 호소문 제출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. 대구에서 전해 드렸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